대구 달서구 성서 공단롭 15일 40일 성서 모더아웃렛 인근에 위치한 구간의 한우곰탕입니다. 영업시간은 감사합니다. 24시간입니다. 주차장은 따로 없고 내부는 상당히 넓습니다. 곰탕 한 그릇 9천원, 특곰탕 11,000원입니다. 소머리고기, 살코기 양, 아낌없이 들어간 특곰탕 주문했고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소면으로 기분 좋은 시작을 푸짐하게 해봅니다. 이 집 김치도 맛있고 부추 넣고 시원하게 먹는 게 제 취향입니다. 부드러운 살코기, 쫀득한 머릿고기, 쫄깃한 양까지 각각 매력 폭발 맛있는 김치는 밥이랑 먹는 게 정답이죠. 씀씀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마지막엔 소금 간 좀 하고 후추로 화끈함을 다대기로 얼큰함을 더해 먹어봅니다. 소머리곰탕도 밥을 넣어 국밥처럼 즐겨보겠습니다. 양이 상당히 많다보니 먹는 끝까지 고기가 남아있고 시원한 깍두기 투박하게 곁들이면 먹을 맛이 납니다. 국안에서 기력회복 잘하고 갑니다.